우리 이제 지난 일들 모두 잊어버려요 원치야 땡벌 혼자서는 이 밤이 너무너무 길어요 다행피는 못 말리는 땡벌 다행피는 날 울리는 땡벌 혼자서는 이 밤이 너무너무 길어요 너처럼 일 안 하면서 먹고 싸는 인간들을 식청이라 그러는 거야! 너 말 다 했어? 이게 진짜! 떡볶이 먹을 거야 떡볶이 찍어먹자 사고 나면 니가 내 인생이 책임질 거야? 응 내 옆에 있어 내가 너 믿는데 좋은데 죽는다는 것 왜 말 안 했어? 내가 너 지켜줄게 이 소 색깔하고요 돼지 색깔하고 닭 색깔 알아서 좀 잘 비벼주세요 소 색깔 많이 소 색깔 많이요? 넌 그냥 도망갈 거야? 내가 여기 있는데? 백일이 다 지나면 우리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된다는 거야? 뭘 선택하라 그랬지? 대한민국 내 목숨 내 선택은 너야 의식이 형아 의식이 형 의식이 형 조용히 해 마 말하지마 말하지마 겁잡아 빨리 여긴 괜찮아? 내가 다 막았으니까 됐어요 보통 사람들처럼 손도 못 잡고 맛있는 차 한 잔도 못 사주고 산책 한 번 같이 못 나가줘서 반갑다 힘드로워 잘했다 진짜 잘했다 아오 기득해 짜식 야 오직이녀 야 야야야 오직이녀 찌궁. 야야야야 야! 야! 쏘지마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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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! 안 돼! 안 돼! 쏘지마! 야! 안 돼! 전단계에 발라야 효과가 좋은 거야! 쓰려면 똑바로 써! 나 기분이 너무 안 좋아 3시간 동안 목욕을 했는데도 나아지질 않아 저혈압인가 당 떨어지면 원래 그래 단 거나 먹고 가서 자 쓸데없이 나 부르면 죽인다 그동안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호작 고마웠어? 당장 우리 목숨이 위험하다고 지적 말고 나랑 같이 서울로 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